우리 히브리스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챔피언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신약의 인물들까지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용두사미라고 여러분들이 잘 많이 접하고 아는 그런 사자성어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교사역제 조장 강의는 PPT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적을 거 없습니다 강의안 있고 또 PPT 것도 나중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편안하게 왜냐하면 안 그래도 훈련이 많은데 저까지 여러분들 붙잡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좀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편안하게 보면서 인도 받으면서 또 나에게 조금 부딪혀오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것은 처음은 굉장히 왕성하고 활동적인데 마지막 끝부분이 아주 흐지부지 끝나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 용두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시작이 미약하고 부족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끝이 창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고 출발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흐지부지 되고 흐려지고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과연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실력, 능력, 가진 것 여러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가기는 갔는데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놓쳐버린 겁니다 영적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중심과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죠? 영적 방향을 놓친 거예요 영적인 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가지 환경, 문제, 사항이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일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일방향성이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만 향하는 성질을 보고 일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이 정보화 시대에는요 다양성, 대중성, 대량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요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게임이고 컨텐츠인데 왜 외국인들이 보고 열광할까요?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대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요즘 시대 트렌드예요 근데 이 일방향성이라는 거는 이러한 트렌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소통, 소통은 쌍방이 통하는 거죠 이런 소통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죠 내가 원하는 것?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원외입니다 우리의 신앙살은 원외입니다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과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요 이 길인가? 아니면 저 길인가? 계속 왔다 갔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결승점을 놓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뭐 한 거죠? 오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초점과 집중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집중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간 거죠 그게 바로 오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죠? 네 초심이란 단어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과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초심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작할 때는 마음이 다 똑같죠 다 같은 마음입니다 난 처음부터 실패해야지 나 처음부터 안 해야지 나 처음부터 방황해야지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처음 품었던 마음과 언약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놓치게 되는 거죠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즉 영적 초심, 영적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이 첫사랑 초심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이거 무슨 사진일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기가 뭐냐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익숙하다 못해 실증이 난 거예요 종교와 율법의 특징이 바로 권태기예요 종교와 율법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결국은 뭐죠? 한계 찾아옵니다 실증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멋있는 것 다 있어도 그게 잠깐이지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실증납니다 새롭지 않아요 짜릿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과 엘리트들은요 뭔가 더 새로운 것 뭔가 더 짜릿한 것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게임 막 우리 수련에 가면 어떤 게임 많이 하죠? 369, 369부터 시작해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런 게임 놔두고 사람 죽이는 게임을 택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시시하다는 거예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와 율법의 특징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렇죠? 오늘 제가 할 메시지도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뭐 할지 아마 여러분 대충 다 알고 있는 이미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들을 때 어떻죠? 지겹습니까? 네, 저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하냐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느껴지고 새롭게 부딪혀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요? 실증납니다 따분해요 지겹습니다 그게 권태기 영적 권태기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권태기에 여섯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다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져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게 권태기의 시작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태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단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연이할 때는요 단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완벽한 거예요 100% 그리고 흔히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죠 그 콩깍지가 마지막 무덤까지 가야 되는데 안 그렇죠 화학적으로 몇 달 지나면요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드디어 이제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점이 보이는 거예요 틀린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점 틀린 점이 어떻게 다가오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복음으로 섬겨야지가 아니라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권태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연락이 뜸해지고 통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통화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사 귀찮고 그냥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있자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태기에 흔히 일어나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알고 계시라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지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비대면이니까 온라인 예배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뭐죠? 대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시록 2장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지금 네가 왜 그렇게 영적 상태가 무너졌는지 지금 네가 왜 그 멍이를 메고 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지 네가 지금 왜 과거의 상처와 실패 가운데 묶여있고 낙심에 있는지를 뭐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란 말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뭘 놓쳤지? 뭘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본과 본질을 빨리 뭐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써도요 안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간표를 옮겨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막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시간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들과 여러분 현장과 지역에 계속 임하도록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그 응답은 어디까지요? 2021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까지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임덕이라는 말 자주 쓰죠 레임은 뭐냐면 영어인데 쫄뚝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덕은 이제 오리니까 그러니까 쫄뚝거리는 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진처럼 우리가 레임덕 그러면 흔히 이제 임기를 만료를 앞둔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보고 우리가 레임덕에 빠졌다 그러니까 공백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레임덕에 빠졌다 영적 공백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2년 가까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11월 달에 희망적인 위드 코로나가 될 거라는 80% 가까이 접종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사단이 이 예배를 막는구나 생각하고요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예배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집중과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1년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요 사람인지라 환경 앞에 현실 앞에 점점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점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2년 가까이 비대면 온라인 속에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 쳤지만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뭔가 큰 공백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제가 듣긴 강서 1, 2 대교구하고 우리 경기 1하고 강남, 간북이 오셨죠 죄송하지만 강서 1, 2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 1 대교구나 강북은요 저 가양대교 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시간대에 막혀버리면 4, 50분을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멀리서 어쨌든 이 자리까지 이 아침에 이 추운 날에 나왔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공백기에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레임덕에 빠져있는 거죠 여기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끝이 좋아야지 시작이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지 시작이 빛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끝이 좋지 않으면 시작이 무너진다는 거죠 끝이 좋아야지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2021년 전반전을 마치고 지금 후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021년 남은 시간 흐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리의 종료시간 모든 스포츠 경기는요 종료시간이 있습니다 계속하지 않아요 40분이든 90분이든 한 시간 반이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심판이 휘슬을 울립니다 경기 끝났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요 후반기에 막바지 시간표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승점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 인도 받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멋있게 아름답게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 현실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작이 미약하고 또 중간에 조금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무너졌거나 방황했더라도 남은 시간 남은 시간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으로 반전의 2021년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모습이 가장 강하게 남습니다 물론 첫인상 중요하죠 그렇죠?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평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도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끝이 아름다운 영적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 속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모델적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루에서 불렀습니다 갈대아우루는 그 당시 달의 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두 개나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우루의 모든 사람들이 달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을 얘기하면 완전 생 불신자 가문에 우상 섬기고 무속 그런 가문 그런 집안에 태어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문의 흐름 가문에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그걸 한순간에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예체질과 예틀 속에 아직도 갇혀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뭄이 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 애굽에서도 살려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계속 인본주의 불신앙 체질을 못 벗으니 그러다가 장세기 13장 18절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불신앙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조카로스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백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 이삭을 받고 나서 7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그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소유란 말은 단순히 재산 가축 재물 그것만 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육신적인 재산과 아울러서 가나한 땅 메시아의 언약까지 포함하는 영적 유산을 얘기합니다 육적 영적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전에 사라가 먼저 죽었죠 사라가 죽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후초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6명 아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이삭과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딱 분리를 시켜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과 후대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비록 첫 시작은 불신 가문 우상숭배하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마지막에는요 가나한 땅의 언약과 후대까지 응답받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 속에서부터 보장받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것이다 이미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 형 애서의 발꿈치를 잡고 무슨 말이죠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참 대단한 놈입니다 그렇죠 먼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지가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합니까 팥죽을 통해서 형의 장작권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 냅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참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보장받았고 응답받았고 다 될 건데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야곱과에 좀 속하는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렇게 아둥바둥 뭘 해보려고 그래서 야곱은 한마디로 고생합니다 생 고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 고생대로 형을 속이고 애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밤 길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베델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로락내락하는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델 언약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는요 이제 부니엘 그래서 형 애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찾아온 어마어마한 인생 최고의 위기 앞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런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자 그게 야곱의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하나님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이겼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도에 가시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0장에 가게 되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애굽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죽을 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시신을 저 가난한 땅 막벨라 굴에다가 반드시 묻어라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동굴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를 반드시 시신을 안치해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죽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한 땅 메시야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갔던 그런 언약적 삶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인본주의적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는 언약 성취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시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이름 내놓으라는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 이제 그만큼 모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영육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거 오늘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군사님들도 오셨잖아요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기력이 새하지 않도록 기력이 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자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좀 좀 그렇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력이 새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모세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는 8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왕궁에서 미대한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방황하면서 80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40년을 어떻게 보냈죠 출애국과 가난 땅 정복을 준비하는 영원한 지도자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 이런 칭찬이 어디였습니까 그 이후로 모세와 같던 선지자들과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더라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히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사랑받는 자 동력자 빌레몬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 개인에게 쓴 편지 그래서 딱 한 장짜리입니다 빌레몬 잘 모르시죠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잘 안 읽으니까 유다서 빌레몬 디도서 이런 거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장짜리인데 이 한 장의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자매 아비아와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비아는 누구냐면요 빌레몬의 와이프입니다 아내 아키포는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가족이 지금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지금 빌레몬의 집에 교회라는 거예요 원래 빌레몬은 100% 불신자입니다 완전 불신자예요 근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에 참여하면서 나중에는요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세 지역을 살리는 골로세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래 아비아 와이프 아들 아키포 이름 다 나옵니다 아니 불신자인데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받고 전도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아내의 아들까지 한 가정 전체가 골로세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골로세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에 끝이 아름답고 끝이 창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지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오직의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그런 오직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겉사람은 낡아진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듭니다 여러분 추워지니까 어떻죠? 뼈까지 시려 하 추운 것도 속상한데 뼈도 시려 아유 정말 나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후피하게 돼 있고 낡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속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겉사람입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전부 달아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 껍데기인데 썩어져 없어질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에 모든 생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야 뭐라고? 내 영혼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을 편집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있어서 제일 큰 비중이 뭘까요? 내 속사람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은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고요? 지킬 것이다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못 지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멍에 벗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무엇으로 편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과 오늘 매일 주시는 그날의 기도 수첩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후대, 생업, 사역, 직분 모든 것의 편집의 기준이 뭡니까? 이번 주는 무조건 강단 말씀이에요 왜 멍에 얘기를 하셨을까? 난 괜찮은데?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뭔가에 눌려 있어요 말은 안 합니다 표현은 안 합니다 감추고 있어요 속에는요 멍에 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불렸는데 나는 반대로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영적 자유해방에 참된 길이 누굽니까? 그게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모든 것을 이 말씀들을 가지고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뭡니까? 나의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할 게 뭘까? 오늘 하루 나의 오직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걸 찾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각인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오늘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밋 그러니까요 훈련 좀 더 받고 좀 더 해서 다음 주에 내년에 좀 더 지나서 내가 꼭 서밋돼야지 서밋은요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늘 서밋때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의 서밋이 아닌데 내일의 서밋이 가능할까요? 오늘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의 서밋 두 번째는요 내일을 설계하는 거예요 뭐로 설계합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100% 자기 것을 가지고 설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호흡 지난 핵심 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목사님 우리 몸 속에 산소의 20%가 어디서 사용된다고요? 뇌에서 사용된 뇌 우리 몸에 산소가 100이면 20% 5분의 1이 뇌가 사용한다 뇌, 뇌 여러분 식물인간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죠 자가호흡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산소 호흡기를 끼웁니다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호흡기를 끼우는 거예요 호흡기 떼면요 바로 뇌사 상태 뇌가 죽는 거예요 그럼 사망 판단입니다 판정입니다 이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뇌가 20%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산소를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호흡기도 빼고 육신적으로 호흡해도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웬만한 두통? 웬만한 졸음? 제가 저는 외곽이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합니다 기본 뭐 1시간 2시간 막히면 2시간 반 운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졸림이 오죠 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호흡합니다 왜 졸릴까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졸음요? 금방 이깁니다 어제 제가 다락방 하러 좀 멀리 가는데요 요즘 환절기잖아요 갑자기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고 제가 비염은 아닌데 요즘 계속 코가 간질간질하고 제치기가 나올 듯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운전해 가는데 찾아오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에서 제가 가는 1시간 동안 호흡했습니다 10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이거 싹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약장수가 아니거든요 약장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 육신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호흡에다가 우리는 뭡니까? 언약기도를 담는 거예요 이 언약기도를 통해서 뭐하는 거죠? 내가 누릴 유률성을 찾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오직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누릴 유률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종교식 기도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요 이분 천리교 신자야 왜 천리교 믿느냐?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도 의사도 다 안 된다 손 놓고 포기한 거예요 엄마로서 얼마나 막막합니까? 아들 살려야 되는데 뭐라도 하고 싶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천리교 가보라고 천리교 갔는데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아들이 물론 귀신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입니다만 어쨌든 나왔던 그때부터 이 엄마 천리교의 목숨 겁니다 천리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남미혈연교하고 비슷합니다 하루 종일 남미혈연교하고 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자꾸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하다는 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부적을 찾는 거예요 그 수백만 원짜리 제가 부적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종이에다가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냥 나도 써줄 수 있겠다고 아우 목사님이 부적도 쓰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써줄게 진짜 좀 이상한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종이 조각 하나 붙잡고 몇 백만 원짜리 붙잡고요 그게 불신이 왜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유일성을 찾아버리면요 여러분들은 내일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서밋 뿐만 아니라 내일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불신자들은요 100% 성공, 돈, 육신, 자리, 명예, 권력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그걸 보고 발베탑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요즘 기사에 보니까 자꾸 떠서 지금 한참 대세 남자 배우 K-모시라고 이름도 다 밝혀졌죠 얼마 전까지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던 대세 배우가 그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오래 있었던 일이니까 만났던 여자 낙태시키고 이런 저런 일들 폭로되고 한순간에 인생 밑바닥 쳐버린 거예요 그게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늘 불안 속에 삽니다 왜요? 언제 갈지 몰라 언제 터들지 몰라 연예인들이 왜 그 주사 맞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가요 솔직하게 답을 썼더라고요 그 주사 잘못된 거 알지만 왜 맞느냐 단 한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 맞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단 한순간도 발 뻗고 마음 편하게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바벨탑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성공을 향해서 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와 성교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와 성교 속에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시간 갈수록 나이 들고 늙고 노후가 되면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청소년 자살도 심각하지만요 황혼 자살 더 심각합니다 고독사 왜? 나이는 들었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지 가진 건 없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전도와 성교 속에 바울과 디모데와 빌레몬처럼 끝까지 내 인생이 2, 3, 7 속에 디자인만 하셔도 디자인이 뭡니까?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전도와 성교와 2, 3, 7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고 디자인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전도 속에서 현장 속에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번 더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참 대교장인 제가 봐도요 우리 모든 강서 1, 2, 3 강남 간북 또 경기 1, 2, 3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갈 대상자들은요 쉬운 대상자가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사람이야 쉽죠 찾아가는 게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데 쉽게 만나줍니까? 쉽게 대응을 해줍니까? 쉽게 반응을 해주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찾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한 번 더 사역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그냥 한 번 더 사역으로 몇 번 찾아갔다 몇 명 만났다가 아니라 그 한 번 더 사역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나의 현장, 나의 전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교구 지역에서요 사역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권사님들과 함께 지역에서 이 한 번 더 사역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제는 이걸 캠프로 연결시켜서 태신자 리스트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캠프로 연결시키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사역만 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데 이거를 캠프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서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권사님 뭐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지역에서 지교에 모여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강단포럼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고 원리스 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하고 끝나버리면 과연 이게 진짜 지교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지 않겠냐 지역 살려야 되지 않겠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권사님 맞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강단포럼하고 예배드리지만 그거 끝나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서 조금만 시간 내서 지금 한 번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 찾고 만나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불신 영혼 대상자들 깔려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캠프 하자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 번도 사역을 통해서요 다락방 여지 꼭 일주일에 한 번 복음 편지 해야만이 다락방입니까 물론 그게 정시적인 다락방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돼요 그렇게 했으라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사역자인 여러분이 살아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현장이 없다 그 의사 어떻게 됩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단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사역자 전도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장이 있어야죠 현장 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다른 걸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누가 저렇게 얘기했고 교회 가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초대교회는요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맘만 먹으면요 불평할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교회 건물 자체도 엉성한데 무슨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무슨 교제 모임 그런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전도하기 바빠요 현장하기 바쁩니다 불신용을 살려내기 바빠요 그것만으로 시간이 모자라는데 뭐 남 얘기하고 불평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한다는 자체는요 그만큼 현장과 전도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 꺾는 거요 간단합니다 지역의 불신앙 어떻게 꺾습니까 현장 열면 돼요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전도의 축복 회복하면 돼요 그럼 불신앙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번더 사역을 조금만 더 좀 더 연장선산으로 교회에서 하라 하지만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팀 구성해서 이 한번더 사역의 대상자 내용들 리스트를 가지고 캠퍼로 가자 캠퍼로 자꾸 찾아가다 보면요 거기에 불신자 나옵니다 전도의 대상자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 다락방 열리도록 이 한번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군데 다락방 좀 욕심내면요 세 군데 다락방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실컷 애쓰고 고생하고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영적인 줄 집중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2021년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아홉 가지 중요한 상태 속으로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니까 제가 굳이 설명 길게 안 해도 그 아홉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세팅입니다 요즘 계속 세팅 얘기하시는 세팅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형상이란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감히 인간 피조물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7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넣었다 코에다가 생, 영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아도요 초월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 생명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선악가와 생명나무 다 주셨어 영생이 보장됐습니다 에덴은 지금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세팅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게 내 인생이에요 이런 내 인생이 지금 사단이 주는 그 과거의 상처에 멍해를 메고 실패에 멍해를 메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삐진 그 멍해를 메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받고 살아간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세팅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면 살리게 되면 치유하게 되면 삼촐 삼전무후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 내 영적 상태가 이 아홉 가지 상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누리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기도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남은 자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는요 아침에는 여러분 눈 제일 먼저 떠서 뭐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요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 뭐하냐면요 보좌의 축복 보좌와 통하는 시간 짧은 시간 길이라 1분이 2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것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점심 낮에는요 하루 종일 뭡니까? 순례자 순례자는 뭔가를 찾아서 걸어가는 여정에 있는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루 종일 걸어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 순례자가 뭐한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린 거죠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죠? 벌써 몇 달 전부터 유목사님이 이 책을 안 읽으면 앞으로 나랑 통하기 좀 힘들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핵심인가 어디 전도학인가 유목사님 자기가 통하기 어려울 거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반강제적으로 사야죠 그 책을 책 안 읽는데 나 전혀 안 읽는데 그것도 그 책이 은성출판사라고요 기독교 관련된 서적 출판사라 보니까요 찾는 사람도 없어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3일 뒤에 온다고 문자가 떴어요 아 3일 뒤에 드디어 그 책이 오는구나 이게 웬걸 그 다음날 문자 왔어 한 2주 걸린다고 책 없대요 우리 다락방맨들이 유목사님 얘기 듣고 니도 나도 전부 다 순례자길 다 사가버렸나봐 없어 책이 제가 볼 때 은성출판사에서 막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 몇 년 동안 팔리지 않던 책들이 단 며칠 만에 그냥 재고 그게 2주 뒤에 겨우지 책이 왔습니다 이 책이 번역된 책이에요 번역된 책 오래된 책이라서 문장 자체도 외국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요 이 의미나 이런 게 문장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초반 부분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책을 워낙 안 읽다 보니까 근데 그 초반 부분이 뭐라나 이 순례자가요 어느 날 대산론과 전서 5장 16절 17, 18절 나오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 꽂힌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 요즘 우리 말한지 24를 몸부림 치려고 한 거죠 본인이 잘 힘드니까 이제 막 그 당시 수도사 찾아가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 찾아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전부 다 형이 사학적으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한 명을 만났는데 답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책의 표현입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더라 주 예수여 나를 하여튼 나를 극률이 여기 달라 하여튼 그 문장이에요 이거 하는데 6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를 네가 맨 처음에 3,000번 해라 하루에 미션을 줘요 그 다음엔요 좀 지나고 나서 이제 8,000번 해라 그 다음엔요 1만 3,000번 해라 이거 6초 걸리는 거를 1만 3,000번 하려니까 딱 처음이냐 하루 20시간 걸리더랍니다 이 순례자가 책에 나와 있어요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20시간 동안 계속 주 예수여 나를 극률이 여기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소리 내면서 입으로 대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이 기도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입에 붙으니까 그때부터 이 순례자의 마음속에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가 말하는 24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책에 제가 지금 몇 장 읽었던 초반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뒤에 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겠죠 순례자의 기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 낮에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들 챙기고 일하고 사역하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때 내가 다 가지 못하고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합니까 나는 비록 지금 여기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청군천사 파송되고 동원되어집니다 그게 시 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산업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과 직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요 2, 3, 7과 오천종족 다민족을 위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낮에 하루 종일 이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과 밤에는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빛의 응답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빛의 능력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정복자의 기도 이게 세 가지 아침 낮 점심 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24에 도전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가지 타임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녁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24에 도전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가지 타임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됩니다 서미타임 서미타임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미타임의 키는요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뭐하는 거죠 각인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각인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락방하는 현장에요 어제 이제 보건편지 여섯 번째 만남을 절반이 지났잖아요 열 번째 만남이니까 제가 1과부터 5과까지 한 거를 다시 다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면서 숙제를 줬습니다 이제 보건편지 반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잡히고 계도에 올라섰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 1과부터 5과까지를 매일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경 찾아보고 성구 찾아보고 내용을 깊이 한번 스스로 혼자서 묵상하면서 이 보건편지 읽어봐라 이걸 이제 숙제로 준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냥 다락방 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막 듣는데 정신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미타임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워타임 이거는요 우리 군성교대회 때 목사님이 피타임이라고 쓰시더라고요 파워타임 파워타임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워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뿌리를 다 바꾸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힐링타임입니다 이건 호흡이에요 우리가 뭐 호흡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늘 막 24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 5분 10분 그거는 가능해요 그 시간에 여러분 호흡하면서 성룡충만가오려 유목사님은 성룡충만가 영력 성룡충만가 지력 성룡충만가 체력 성룡충만가 경제력 성룡충만가 인력 을 놓고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한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시죠 그럼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나쁜 체질 모든 것 다 꺾이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밤에 좀 중요한 시간에 힐링하는 이런 세 가지 타임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은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 지금 내가 얽매여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뭔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100%입니다 사단과 제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는 빠져나왔는데 뭔가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몽에는 과연 뭔가 이번 한 주간 찾아야죠 찾고 그 몽해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주 시간표입니다 말씀의 시간표예요 그럼 믿음의 정인들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뭐 했다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어요? 지금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 해나갔습니까? 2절에 답이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보좌의 축복 가운데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더 이상 그 몽해가 나에게 몽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세 가지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현장의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심지어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심지어 상처도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요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5년? 10년? 15년? 20년? 그건 잘 모르겠는데 2021년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0편, 90편, 12절이 그거죠 나의 남은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 종반부에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개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남을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길 자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의 미래와 후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겁니까 우리가 후대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당당한 멋있는 떳떳한 전도자로 서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언약과 이 모든 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마무리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남길 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 2021년 분명히 마지막 시간 끝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2021년도에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고려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결성점을 아두고는요 자꾸만 흔들릴 일이 생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견실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때론 여러분이 사약한 거요 티도 안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 거요 그 사람이 전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인지라 속상하고 서운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어땠다고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 절대 실패 없습니다 아 열매 없는데요 과연 그 열매 없는 게 진짜 열매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약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안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마지막 끝까지 연약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니쉬 스트로움 마무리를 강하게 제대로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꼭 이 시간표가 되면요 꼭 이 계절병처럼 찾아오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중반까지는 잘 했는데 잘 달려왔는데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끝에 와서 흔들리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지치고 그럼 여러분이 했던 그 시작과 수고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히려 시작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하면 생색을 잘 내시란 말이에요 생색을 숟가락만 잘 얹어도 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기 참여한 사람이다 숟가락을 잘 얹은 거예요 생색을 내시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약자들 또 우리 지역 식구들 또 우리 예원의 가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